이동 송지원, 김정일 정치 군사대회 올라온 난파 간지업이다. 내가 민호 잡았어. 잡으면 될 거 아니야. 지원 요청을 왜 안 했어? 자르려고 작정을 하셨구만. 지금 이게 어디다? 나 빨리 가면 니가 이동자! 간지간지 했구만. 아닙니다. 저도 모릅니다. 당신 속에서 가한 척도 잡냐? 나라에서 앉아보니까 시민이 다르면서. 괜찮으세요? 뭐 이거 초면에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저하고 같이 일해보지 않으시겠어요? 경남아. 나 그 옷도 맞았다. 언제부터 일하죠? 지금부터. 잘 따라오시면 어떡합니까? 그러니까. 여기서 나랑 같이 지냅니다. 국정은 사람하고 우연히 마주쳤습니다. 근데 잘 모르는지 같이 일하자고 하더군요. 내가 미쳤지. 돈 때문에. 유럽식이야. 어디서 배운 거야? 인터넷이요. 빨리 뭔 수를 내든가 해야지. 월급이 현상가보다 더 나오고. 찾았어? 저 빨개 이 새끼. 송지원. 내가 너 잡았어. 5년간 도망만 다녔습니다. 이제 무슨 일은 결단을 내야죠. 네. 아아악! 50년동 한글자막 by 한효정